다 두구두구 다 두구두구 다 오늘의 컨텐츠는 네 네 딱딱게 말란 바다 버전 저 어떤 음식으로 들어봤어요? 저는 딱딱한 거 저는 딱딱한 거 바다 딱딱한 거라니까 무조건 딱딱한 거 맛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다보는데 딱딱한 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오찬입니다 말란한 게 훨씬 맛있을 수 있거든요 네 딱딱한 거 바다에 말란한 게 맛있는 게 많아요? 말란 말란한 거 해봤자 해살이 일단 거 나오겠죠? 저는 딱딱한 게 먹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게임은 딱딱한 소프한 경파와수 게임 오케이 잘 할 수 있어요? 봐와요 보세요 봤어요? 네 저 주먹 왔다 갔다 하는 거 못 봤어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오늘 누가 더 강한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더 많이 격파를 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오늘의 여러분 간단하게 서로 경기 한 번 해도 되겠어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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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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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성공? 성공 괜찮아? 야 얘 진짜 아파 나 웃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한테 열개 같은 거 시키지 말아요 갑시다 오케이 자 저것도 갈게요 맨 처음엔 머리로 낄게요 진짜로? 아 얘 안 아파 아 깜짝이야 기선제압이 중요하거든요 이런거 원래 ismo 다 죽 suivió 이제 기계이 위해서 벌써 훅은점상에 한 장이 아 난 얘 다칠까봐 뭐가 됐든 공기동 성공 아 Schmidt 근데 너는 그게 안 돼있어. 태권도에 기본이 안 돼있어. 아 주관 괜찮아? 말 안 하고. 괜찮아? 졸였잖아. 네. 성공. 자, 공기동 씨 세 장 도전. 저 세 장 말고 다섯 장 주세요. 제가 다섯 장이니까 여섯 장 이상해야 돼요. 오케이. 아트권 소녀야 완전히. 나 거기로 했다 진짜 다 찐 적이 있다. 와우, 가볍게 성공. 자, 정지훈 씨 몇 장? 여덟 장 주세요. 여덟 장?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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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파, 아파. 난 좀 됐다. 자, 열 장 받고 몇 장? 20장죠. 정지훈 씨가 20장 견파하면서 그냥 성공한 걸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네. 죄송한데 20장이면 이 정도거든요. 아, 4단 승려 출산 때 일했지. 나이가 한 17살이었는데. 너 17살 때 나 만났을 때잖아. 아, 그때 으도 터지면서 이걸 했구나. 그때 너 피 150 시절에. 아, 150이야. 자, 갑니다. 조심, 조심, 조심. 오, 우, 우. 어우, 어. 나 튕겨도 아무orn 맞아? 내가 시도했다는 거에 제가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15장 하면 이긴 걸로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살살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아니, 살살 하면 안 돼, 안 돼 잠시만요 저는 말랑말랑 첫 번째 음식은 딱딱의 크레이피쉬고요 말랑이 소라입니다 왜 말랑이야, 이게? 소라는 겉은 딱딱하지만 집게를 빼보시면 속이 아주 말랑말랑해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속이 말랑말랑한데, 비쇼? 야, 힘이 약한데, 힙합 난, 힘이 세잖아, 그래서 그냥 깨먹잖아 자, 볼게요 자, 보세요 우와, 미쳤다 진짜 오케이 수강 날아가면, 날아가면 이 자식이 이거 이 자식이 이거 여럿머리 하려고 아, 왜? 뭐가 야, 뭐 잘해줘도 여럿머리라고 어떡하라고 크레이피쉬 이게 새우라기엔 살이 꽉 차있어요 그러니까, 촘촘해 살이 근데 또 랍스타라기에는 약간 새우 맛인다 새우와 랍스터의 중간 맛 저거 먹을게요 네 제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새우는 아니야 랍스타라기 아니야 셀스타 셀스타? 응 수박, 굴소라 아니 왜 웬만하면 집에서 조리하지 마시고 셀스타 까서 푹 삶아달라고 부탁해주세요 돌이키니까 돌이키는게 아니라 식어서 그래요 아, 진짜 너무 먹어 아, 먹어봐 먹어봐 나, 귀뚜랑이도 먹는 사람이야 귀뚜맨보다 심을 내가 먹을 때 어머, 어머 너무 맛있는데 자, 다음 음식은 닭닭의 킹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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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새우 말랑의 좀 전까지 산낙지 좀 전까지 산낙지요? 이게 산낙지가 아니라 좀 전에 주웠어요 아, 방금 가셨어요? 네 새우로 먹어도 되나, 이거? 새우로 먹어도 돼요 쟤 못 먹겠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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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에서 봤어 새우로 먹는 거 아이, 진짜 뭘 듣고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넌 영화고 하하하하 영화에서 봤어 마켓 사가지 없어 하하하하 진짜 왜? 알 있어 당근 넣어놓은 거 아니야, 누가? 당근 같은데? 하하하하 야, 손바닥만 봐, 새우봐 자, 이걸로 한 번 웃기지? 내가 뒤에 줄 수도 있어 웃긴다고? 자, 시작 5, 4, 3 아이, 러브, 유 하하하하 어, 괜찮았는데? 고구리 좀 줍니까? 고구리 좀 줄게요 저부터 일단 맛을 한 번 살짝 볼게요 새우살이 이만큼 입안에 다 들어갔어 음 음 음 음 죄송한데 촬영독의 소스잇개 한 마리 음 그냥 무시타이큰 새우라고 생각하면 돼 아 야, 빨리 뭐가 침타이거야 완전히? 어 오 그냥 새우 큰 거지? 그냥 새우 큰 부분, 큰 콜이야. 괜찮아, 맛은 있어. 오케이, 그거 먹어. 저거 먹어볼게요. 이거 산 게 아니라 이제 죽은 남째라. 안 데뷔전! 천천히 먹어. 어떻게? 아, 진짜 힘들어. 잠시만요. 대선 출마예요? 저만 보니까 열 받네? 왜? 요즘 악플 지분이 내가 넣었구만. 왜 나 안 그래? 너 엔소심을 잃었으니까 그러지, 인마. 엔소심을 잃었으니까 그러지, 인마. 엔소심을 잡아서 너 그냥 입에다가? 그러든가, 네 입으로 넣든가. 이게 니지. 너도 하는 행동을 해, 인마. 되게 뭐라 그러네. 이게 너도 하는 행동을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인마. 당선 내고 보자, 개새끼야. 자, 마지막. 기동신의 짝짝의 던지니스 크랩. 우와! 던지니스 크랩은 이제 미국에서 등껍질 모양이 핫투라는 것입니다. 오오. 그리고 재열 씨는 똑같은 꽃게입니다. 뭐야? 이건 왜 말랑이에요? 소프트 쇼이 크랩이라고 꽃게가 탈피를 할 때 바로 얼리네요. 이렇게 껍질이 물렁물렁. 헐! 으악! 이게 꽃게야? 도면의 후팥뽕거리. 거기에 보면 이게 음식이 있어요. 아아. 이거를 그러면 꺾일째로 먹는 거예요, 얘는? 그쵸. 혹시 죄송한데 이거는 바짝 튀긴 거 맞아요? 이거는 바짝 튀긴 게 아니라 원래 그거는이에요. 여태까지 바짝 튀긴 거 없잖아요. 바짝 튀겼어요. 그거 진짜 난리나도록 튀겼어요. 드디어 조리했어요, 이거. 그래요? 먹어볼게요. 씹어서 그렇지. 맛있을 거야. 아, 명기하지 마. 이거 맛있잖아. 아, 맛있잖아. 아, 맛있다고 강요하지 마세요. 얘가 웬만하면 뱉는 애가 아닌데. 이거잖아? 덩치들이 너도 안 물해! 뭐야? 뭐해? 아니 이게 기름에 절어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식용유를 빨아먹는 건지 뭘 먹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조리를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오늘? 근데 맛은 있죠. 먹어봐, 그니까. 아이씨.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이게 먹어야 맛있어, 진짜로. 아니, 안 먹어야 맛있어, 진짜로. 놀랍게도 이게 육수가 아니라 기름이거든요. 아, 잠시만요. 음. 잘 못 먹으니까 맛있네. 아, 그래? 이게 되게 신기한 식감이에요. 탈피를 막 맞힌 개 껍질이라는 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식감이라서 되게 신기하고 일단 꽃게를 이렇게 껍질에 바르는 걱정 없이 먹으니까 좀 편할 것 같아. 오케이, 저는 이제 오늘의 격파왕으로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나요. 격파해주세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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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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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죄송해요. 식사 중에 있을 텐데 아, 죄송합니다. 아, 표현이 좀 격하네. 아니, 썩은 맛이 나는데? 와, 난 이거 도저히 못 먹어. 진짜 원래 이래? 난 이거 거의 취두부급이야. 진짜로, 나. 에이! 아, 진짜로!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기다려 볼게요. 개 드실 줄 모르시네. 이쪽 바라도 돼요. 음! 괜찮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먹을게요. 이거 인정하시죠? 이건 무조건 인정이죠. 왜냐면 제가 먹으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아, 아니에요. 이건 제가 못 먹어서 먹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좀 먹고 표현을 좀 해드릴게요. 아, 이거지. 야, 먹어. 먹어. 이거 완전 개새끼네. 이걸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 이거 전 오늘 딱딱이었잖아요. 전체적으로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던 새우와 개와 달라요. 그래갖고 색다른 경험이기도 했는데 먹기 힘든 경험이기도 했어요, 저는. 저는 오늘 콘텐츠가 의심스러웠어요. 전체적으로 몰칸다. 저 오빠 20장 했는데 손 나갈 뻔했지. 음식 나오는 것마다 더럽게 맛없지. 이거까지 마지막 벌칙까지 받았는데 이게 약간 식어서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평소에 먹던 맛이 아니니까 과학이 가능한 부분도 있었는데 취향에 따라 갈리는 음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이상한 딱딱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가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각자음밥을 준비해서 누가 봐도 더 물러오고 누가 봐도 더 딱딱한 음식으로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음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스토브였습니다. 월월!